네, 이제 7월 달부터 은행별로 새 코픽스가 적용이 됩니다. 또 앞으로 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때 내 대출금리의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역서도 받게 됩니다. 이런 내용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도 좀 있고 해가지고요. 한번 좀 쉽게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픽스가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변동금리 상품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코픽스 설명을 좀 간단하게 먼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코픽스라는 것은 코스트 펀드 인덱스의 약자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기준금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은행들이 이제 자금을 조달받아가지고 대출하게 되는데 그 자금을 조달받을 때 이제 지불하는 금리가 있는데 그 금리를 가중평균해가지고 매달마다 발표를 하는데 그 금리의 기준에서 이제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몇 년 동안 잘 쓰고 있었잖아요. 왜 갑자기 7월 달부터 바꾼다는 건가요? 이제 경기가 좀 침체됐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지금 사상 최대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금융소비자를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금융정책, 감독정책의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소비자들 그러니까 대출받는 사람들한테 좀 낮은 금리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 코픽스를 산정하는 방법을 좀 개선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금리를 조금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코픽스 산정 방식이 바뀌면 우리 일반 이용자분들한테, 고객들한테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자금 조달 금리를 코픽스를 산정할 때 주로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자금 조달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좀 이자가 높은 그런 자금 조달 금리를 주로 고려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보통예금이라든지 저축예금 이런 좀 금리가 굉장히 싸게 조달하는 그런 자금을 고려를 해가지고 새로 코픽스를 산정을 하니까 대개 그 전보다 0.27% 정도 금리가, 대출 금리가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7%면은 뭐 이게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네요. 소비자들한테는. 그렇죠. 그래도 뭐 대출받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대출자들이 내 대출 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내역서를 이제 받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결국은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금융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친화적인, 좀 더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 산업의 특징이 금융 공급자들이 이제 독과점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시중은행이 한 8개 정도 시중은행이 은행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 독과점 업자들이 대개 이제 금리를, 가격을 결정해가지고 금융 소비자한테 이렇게 통보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가 이제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금융 공급 독과점자들의 가격을 너무 이렇게 높게 측정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금융 소비자한테 그걸 좀 충분히 설명하고 자기의 그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가지고 그 금리를, 대출 금리를 너무 높게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하나의 조치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두 가지 얘기 하나는 코픽스 산정 방식을 바꾼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신의 대출 금리 산정 내역서를 받게 된다는 이 두 가지가 다 은행들한테는 별로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예금은 좀 낮은 금리로 받고 대출은 좀 높은 금리로 해줘가지고 이제 예대 마진을 높여가지고 그동안에 수익을 많이 냈는데 정부의 이번에 이런 조치로 인해서 조금 수익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코픽스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는 금리이기 때문에 전체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또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성에는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행 쪽에서는 지금 자막에도 나갔습니다만 이거 관치 아니냐 너무 정부가 이거 세세한 데까지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은행들의 입장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금융 부분은 금융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융 회사들이 대개 공급 독과점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들이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금융 공급 독과점의 경우에 약간 규제를 좀 할 수도 있는 그런 요인도 있다.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글쎄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은행들처럼 쉽게 큰 돈 번다는 지적을 받는 그런 금융 회사들도 뭐 글로벌하게 별로 없다. 이런 사실 그런 지적을 뭐 받고 있긴 하니까요. 뭐 웬만한 이게 대부분이 다 예대 마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보다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금리 차가지고 금리 장사한다. 그런 뭐 이자 장사한다. 그런 사실은 지적을 받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경기가 침체되게 될 대부분 기업들이 수익이 많이 줄어드는데 은행만 지금 예대 마진을 크게 해가지고 사상 최대 수익을 내고 작년에 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봐서 조금 대출 금리를 조금 낮추는 것도 좋은 것.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하나 더 여쭤볼 게 사실 가계대출 좀 전체적인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지난해 기준으로 가계대출 증가하수도 세계 2등 대출 상환 부담 상승은 세계 1등이다라는 달갑지 않은 조사 개고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참 우리 대출자들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속상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출이 많다는 것은 부채가 많다는 것은 소득보다 쓰는 돈이 많으면 부채가 많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아무래도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소득이 별로 없거나 없는데도 써야 될 돈은 써야 될 때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득을 늘리든지 지출을 줄이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는 거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가가 좀 낮아진다든지 생활물가가 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든지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가계 부채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좋은 일은 아니죠. 굉장히 만약 금리가 갑자기 높아진다든지 또 경기가 갑자기 침체된다든지 이러면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 김정식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연세대 김정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걱정됩니다. 연세대 김정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